이 여당의 시스템이 오세요 오세요 적소공개의 하이라이터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야 이게 최초공개 아닙니까? 뭐 하긴 아 이걸 올려도 될까? 드디어 왔다 왔어 이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홈스윗호 근데 어디서 냄새 안 나요? 믿거나 말거나 코를 줄이는 호르비 냄새가 팔팔팔팔팔 정체를 할 수 없는 가면부터 어딘가 소녀취향스러운 악인작이한 소품들도 돋보이고 살림의 기본인 부엌을 돌아보니 어찌 솔로만 디 숙소공대의 하이라이터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매니저 형의 목소리에 하나 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영아 나는 누구인가 오늘 리얼리티의 쓴맛 제대로 체험한다 잠시만요 오빠들 정신 좀 차리고 가실게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욕구인 줄 알았어요 둘, 셋, 팍! 자, 외세용! 방탄소년단의 차! 휴대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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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 온다는데 가도 되는 거 맞아요? 응 태풍 온다고요? 태풍 온다고요 태풍 온다고요 오늘 비가 오잖아요, 지금 많이 오잖아요 상황이 어이는 없겠지만 일단 연습실로 이동해서 나이도 입었는데 가자 이걸 원한 건 안 됐어 아, 팔로미 내가 이걸 막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바로 지니에스래요 슈규 형의 사업실 네이 나오나? 안녕하세요 아,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최초 공개 아닙니까? 여기 이 산포는 여기 왜 있는 건가요? 여기 못 보자고 정국이 왜 나한테는 안 오냐? 좋아 정국이 올 때 냉장고에 플레 하나만 갖다 주라 이 정도 트위터 올린 적 있어요? 없지 와, 진짜 사상 최초 아, 이게 바로 지니팀은 악먹이 오 고생이? 우와 기별 여기 이 분만 봅시다 갈게요 하나, 둘 다시 나의 대장품 수도 피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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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 붙여야 돼, 이게 휘게 붙여야 돼. 키가 안다. 나 닮았네, 이거. 스마일 하네. 다 이거만 봐도 나오네. 모니스튜디오. 들어갔습니다. 어, 없네. 저 들어와. 대박이다, 진짜. 피규어 진짜 많아요. 보이십니까? 야, 이현. 그렇게 물건 잘 꽂으면서. 이런 거는 또 깔끔하게 잘 정리해놨네. 네, 안녕하세요. 전국의 방입니다. 제가 커버곡 많이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항상 녹음하고 빨리 여러분들께 좋은 곡을 좋은 곡을 안겨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제가 카메라 관심이 많아요. 지금도 이게 제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건데 이거 궁금한 제품입니다. 아무튼 형이 이 방에서 뭘 보여줄 수 있어요? 그나마 저는 이쁜 옷들, 제가 사용하는 셔츠. 와, 타이 진짜 많다. 아, 타이 더 많은 것 같아. 최근에 산 옷들인데요. 우와. 한 장당 6천 원입니다. 아, 진짜. 굉장히 가벼게 비해 품점도 좋고 핏도 좋고요. 자칭 디자이너 보이는 옷자랑에 신이 났다. 저기요, 배 선생님. 옷 거꾸로 입으셨어요? 스킵 바로 리듬을 따면서. 끝인가요? 깜깜깜당 제이홉의 재롱의 웃음이 터지고 예금 남자가 함께 있으니 항상 즐거운 방탄의 숙소. 인사해야겠다. 제 막내 정국이의 피부관리법은 꼼꼼한 세약. 얼굴 닳겄다, 닳겄어. 오늘 먼저 문제라고요. 그 다음 거품이 나면 컬을 먼저 이렇게 씻어줍니다. 제이홉 씨. 여기가 바로 났습니다. 지금 뭐 믹스테잎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지. 믹스테잎이요? 아, 뭐. 처음부터 해외에서 꾸준히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좀 오랜 시간을 투자된 믹스테잎이 나올 것 같긴 해요. 응... 아, 그한테 너 receptor 쉽지가 아니라 근데 너 farmer 누구인거야. 야 뭐야 이거.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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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정말. 대박이지? 치즈에요 이거? 이거 사먹은 치즈 치즈 만들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장난아니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생일 축하합니다 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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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에요 형 이름이 소민삼겹살 주삼 주삼 센스 땡큐 땡큐